1. 지혜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2. 세상 끝까지 통치하는 자들아 배워라 3.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수많은 민족을 자랑하는 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4. 너희의 권력은 주님께서 주셨고 통치권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주셨다 5. 그분께서 너희가 하는 일들을 점검하시고 너희의 계획들을 검열하신다 6. 너희가 그분 나라의 신하들이면서도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으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7. 그분께서는 지체 없이 무서운 모습으로 너희에게 들이닥치실 것이다 8. 정령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9. 미천한 이들은 자비로 용서를 받지만 권력자들은 엄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10. 만물의 주님께서는 누구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으시고 누가 위대하다고 하여 어려워하지도 않으신다 10. 작거나 크거나 다 그분께서 만드셨고 모두 똑같이 생각해 주신다 11. 그러나 세력가들은 엄정하게 심리하신다 11. 그러니 군주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고 지혜를 배워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12.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12. 거룩한 것을 익힌 이들은 변호를 받을 것이다 12.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말을 갈망하고 갈고하면 가르침을 얻을 것이다 13. 주님의 말씀입니다 14. 복음, 루카 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15.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15.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15.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16.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6.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16.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17.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18.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18.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9.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9.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20.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20.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21.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21. 일어나 가거라 22.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22. 주님의 말씀입니다 22. 오늘의 묵상 23.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열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24. 구약시대에 유다 지역에 살던 이들과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25. 유다인들 기준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권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25.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성기기보다 다른 민족과 섞여 우상 숭배를 일삼는 불경한 이들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26. 게다가 유다인들은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 사상이 매우 강하였기 때문에 26. 다른 민족과 섞여 혼혈로 살며 이방인들의 종교를 받아들인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27.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나병 환자 가운데 돌아와 하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 이는 사마리아인뿐입니다 28. 그래서 유다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9.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29.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30.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듯 하느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데는 출신이나 이해관계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31. 우리가 일상에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탄창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31. 각자가 만들어 놓은 편협한 기준에 따라 때때로 집단 이기주의 눈이 멀어 혐오와 경멸과 증오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2.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일상 속 작은 운총에도 감사드릴 줄 아는 그리스인으로 살아간다면 32. 예수님께서 사마이리아인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33.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34.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야 합니다 33. 일어나오르는 그리스인으로 올리지 않는 그리스인으로 돌아와서 35. 자리에 따라서 30. 일어나서 그리스인으로 느낌을 맞춰 nerd 36. 일어나서 기름을 놓고 35. 일어나오르는 그리스인으로 57. 일어나서는 그리스인으로 올라오르는 그리스인으로